지금 다.. 잠.. 주무실 시간이라가지고 그런거에요 이거 보여주려고 켜놨습니다 이쁘죠? 아주 이쁘죠? 아직도 안자고 뭐합니까? 좀 늦었는데 그래도 많이들 깨어 있으시고 반대쪽도 심지어 에펠탑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밑에서 보는 것이 좋아서 형이 잠깐 출연했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은 날씨에 와서 아주 나이스 합니다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가볼 생각입니다 다들 좋은 꿈 꾸시고 더 차가운 가슴 고개 가슴 마주 가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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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들 좋은 꿈 꾸시고 잘자요 굿나잇 안녕